내 머릿속에 행복이라는 글자가 운동장만큼 커다랗게 있어 나 조사받으러 갔을 때 많은 행사 같은데 설마 우리 따라온 거 아니겠지? 아니야 무슨 행사 청바지 말고는 다 장부풍자야? 내가 혹시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우리 나홍이 예민해져 있나 봐 서로 연락처라도 알고 있읍시다 맨날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는 거 답답하지도 않아요? 사랑해요 난 이게 좋아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